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자식들만 잘되면은 나는 별로 여한은 없어요 라는 소리가 나와 내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내 자식들이 조금 잘되는 걸 보고 안정되는 걸 보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 엄마 같은 경우도 팔자가 아이고 박복하네 라고 소리가 나와요 자 엄마도 이게 아실지는 모르겠어 하나 나오는 소리는 분명하게 짚어드릴게 이 집에도 빌던 줄력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나무에다 빌고 돌에다가 빌고 이런 개념들 있잖아 자 엄마는 촉이 좋고 감도 좋고 사람도 잘 봐야 돼 그런 빌던 줄력의 특징들이 그렇거든 감이 좋고 꿈도 좀 꾸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신병은 아니지만 약간 무병식으로 엄마가 조금 질병 치아를 했던 수술을 했던 이런 식으로 좀 넘어오셔야 됐을 거다 라고 소리가 나오거든 이 연세면은 아주 많이 드신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큰 수술을 했던 작은 수술을 했던 내가 좀 수술을 하고 그렇게 조금 때우는 듯이 조금 지나오고 그러셔야 되는 형국이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지금은 건강이 좀 어떠셔요? 건강이 뭐 그렇게 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하셔야 돼요 내가 내 나이 앞에 7자를 달았을 때 그게 한 73에서 4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내가 좀 쓰러지거나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거나 또 한 번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게 아직 한 번 남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내 나이 7자를 달면은 병원도 자주 댕기시고 검사하러 그렇게끔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어? 엄마 것도 궁금하신 거 큰 수술이 있나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엄마가 넘어져가지고 머리 다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 쪽이면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 진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 무릎 관리는 잘하셔야 하는 거고 집에 뭐를 달아 이렇게 잡고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진짜 계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화장실에도 깔아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으면은 예방 차원에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잡고 다니는 것들이나 점점 기력은 조금 없어지시는 게 맞다 이건 점이 아니더라도 맞는 소리야 나이가 이제 드시니까 내 나이 앞 숫자 칠 때는 조금 조심을 해라 정말 살짝 찢어지기만 하면은 다행인데 이게 큰 수술이 될 수 있는 염려들이 다분하게 많으니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칠자 달았을 때는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하고 이제 딸 거 봐도 되나? 네 크네 왜 이렇게 이 큰 큰 따님은 뭔가 좀 너덜너덜해요 성향이 그러니까 아 이걸 엄마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이형이라는 거는 내적 성향이고 이라는 거는 외적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게 참 생각하는 것도 이 사람은 특이하고 이거를 받아줄 만한 생각 자체가 특이하니까 이걸 받아줄 만한 짝짝꿍을 해줄 만한 자기와 코드가 맞는 남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약간 생각이 특이하신 분들은 아이디어가 좋다는 거거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솔직히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무언가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대 이분은 자기와 웃음 코드가 맞던 생각의 코드가 맞던 이 코드가 맞아야지 눈이라도 가는데 그런 코드가 맞는 사람을 못 만났대 그런 거 같아 어 못 만났어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각이 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결혼을 해도 행복하게 살고 여행 다니면서 살고 좀 자유롭게 살고 이거를 추구하지 무언가에 얽매여갖고 내가 막 애를 낳아갖고 애한테 헌신을 하고 이런 거 조금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그런 거 같아 어 그래서 어 결혼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기는 멀다 조금 이분은 본인 스스로 마음에서도 내가 조금 늦게 결혼을 하더라도 난 진짜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 바람 그리고 욕심 이게 굉장히 세요 그리고 그 코드가 맞는다는 거는 굳이 자식이 없어도 우리끼리 재밌게 살면은 그것도 코드 중에 하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어떤 것들이나 돈에 대한 것도 크지도 않아요 이분은 있을 때 있는 거고 없을 때 없는 거고 그런 욕심보다는 여생을 함께할 도반 같은 사람 있잖아 동반자 같고 정말 부부 사이로서 여자가 해야 될 도리 남자가 해야 될 도리 이런 거 필요 없고 도반같이 친구같이 놀러도 다니고 자유롭게 자유로운 사상으로 이런 사람을 원해 근데 일곱 수에 지금 44시잖아요 일곱 수에 빠르면 다섯이고 내년이고 일곱 수 전까지는 가라라는 소리는 나와 근데 그 작자가 나타나기는 한다 소리는 나오는데 이 따님이 얼마나 어떻게 그 연애를 끌고 갈지는 본인 할 옷이에요 왜 엄마가 대신 엄마도 연애 못 해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분 따님분의 어떻게 핸들링을 해가는지 왜냐면 연애라는 것도 재밌어야지 결혼까지 하고 하는 거잖아 싫으면 못 만나잖아요 근데 그 벽이 철저해요 따님분은 나만의 어떤 스타일을 고수하는 게 분명히 있어 근데 그걸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데 절대 못 내릴 거야 우리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그래? 죽는다 그러잖아 그 스타일을 계속 고수하기 때문에 계속 늦어진 거예요 시기들이 그럼 남자 복은 있나요? 가게 되면? 복 자기 코드 코드에 맞춰서 사람을 고르기 때문에 복이라기보다는 남들이 봤을 땐 저게 무슨 복이야 이러는데 본인 스스로가 따님 스스로가 난 좀 복이다 생각하면 그건 복이 돼버려 따님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 코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아니면 별로 살 생각도 없어 이분은 근데 어느 정도는 만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코드에 사람이 나타나서 만나가지고 산다면은 남들이 뭐라고 지껄이던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 위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코드가 딱 맞는 분은 딱은 안 맞더라도 맞는 분을 진짜 고르셔서 결혼을 하셔야겠다 그게 이분 나이 45에서 7자다 네 되셨어? 네 더 출세나 뭐 이런 거는 그거에 아주 큰 뜻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이분은 그게 뚜렷해요 굉장히 돈도 적당히 있으면 되고 자 사유분 거는 뭐를 받으려야 돼? 잘 사나 둘이 잘 사나? 네 강씨 부리도 왜 끼리끼리 만난다고 신의 부리 빌던 부리 아까 얘기했던 그 부리가 굉장히 뚜렷해요 근데 여기는 정해 다니신다 여기는 젊어서 돌아가신 여자가 두 분이 있대 그게 나오거든 근데 이분이 이 사유분이 욕심도 만만히 있으신 분이 맞아 좀 성공욕도 있고 이런 분이 맞는데 자꾸 뭔가 걸려서 넘어지는 형국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 무언가 내가 지금 저기 마음은 완전 A++++급이야 근데 지금 내가 놀고 있는 바닥은 한 빛불씨 정도 되려나 이게 욕심은 저만치 가 있는데 그만큼 내 운이 따라주지도 않고 조상 내력에 일찍 돌아가신 여자 두 분도 어리되고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빌면서 사셔야 되는 분도 맞는데 내가 정말 무언가 사회적 지위가 조금 있고 내가 거기서 뭔가 좀 성공을 거두고 싶고 하면 이 사회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좋은 것들을 그 조상들을 조금 내려놓고 벗겨놓고 그리고 운을 터주는 일을 해야지 이 사람이 그나마 자기 욕심만큼은 가겠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 아주 뚜렷해요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사회생활도 나름 잘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런 분의 남자 사주만 보면 강성 사주가 맞아요 이런 분들은 망해도 어떻게든 다시 올라오려고 발악을 할 거거든 그래서 따님을 시집 보낸 부모의 마음으로 봤을 적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선 사이만 봤을 때에는 그 소리가 나와요 음식에 대한 주관이 뚜렷하신가 사회분이 전 그런 편이죠 뭐 이렇게 딱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 되고 이게 되게 희한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는데 먹고 싶을 땐 또 먹어야 되고 음식에 대한 어떤 식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있으신 분이네 소리가 나와요 근데 정확히 몰라요 지금 결혼한 지 3주 됐어요 3주밖에 안 됐어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이가 뭐 좋아해요 이 소리 분명 날라올 거야 온다 그러면 또 그거 해줘야 되고 그게 아주아주 뚜렷하네 내가 입에 대기 싫은 거는 절대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 음식 식욕에 대한 게 딱 있어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자기관리가 나름 조금 철저하신 분이다 라고 소리가 나오고 둘이 탈 없이 잘 살 수 있는 여기 이제 두 둘째 따님은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따님 분은 우울증 같은 거 없었냐 소리 나오거든요 모르겠어 이 분이 감정기복이 굉장히 심한 분이라고 얘기가 나와요 나도 감정기복이 굉장히 심하거든 근데 아빠가 걱정할까 봐 내 부모가 걱정할까 봐 그걸 표현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내가 집에서 앉아있는 사주도 아닐 뿐더러 내가 조금을 벌어도 밖에 나가서 조금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주인데 밖에서 힘을 조금 얻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뭔가 나의 에너지가 올라가는 스타일인데 집에 오면은 뭔가 힘이 없고 이상한 생각들도 많이 들고 약간의 우울증이 섞여 있고 이 우울증이 너무 깊어지면 조울증도 될 수 있고 아이를 낳으면은 이런 분들의 스타일은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또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감정 해결이 굉장히 겹겹이신 분이야 근데 이분도 따님 분도 누가 좀 끌어줘야 되는 분이 맞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 둘의 사주를 보면은 사위분의 스타일은 너무 명확하고 고집 있고 직성 있고 내가 뭔가 자존심도 세고 욕심도 있고 아 잘 끌고 갈 수는 있겠다 따님 분은 왜냐면은 막내 따님 분은 좀 그나마 끌려가는 스타일이거든 둥글게 둥글게 그래서 이쪽에서 끌려고 했을 때 끌려가줘야지 그게 맞는 궁합이지 아닌데 이러고 내가 끌으려고 그러면은 싸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근데 그런 궁합으로 봤을 때에는 괜찮다 한 씨네 집이든 이 씨네 집이든 자살하신 분 있으세요? 자살? 네 그 이게 그분들이 한이 많고 원이 많아가지고 어디에 원기로 붙을지 모르겠지만 둘째 따님 분은 그걸 굉장히 많이 탄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본인 사주에 따님 사주에 약간의 우울증이라는 게 섞여 있지만 그 자살기에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요 한마디로 이거 치워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야 같이 잘 살 수가 있어 그건 내가 오늘 여기서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라고 하고 싶은 거는 아 막내 따님 분한테는 안 그래도 사주의 생김새 우울증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자살기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염려 앞으로 우울증이 더 생기면 이게 조울증이 돼버리고 산 후 이제 애를 낳고 하면은 이게 진짜 극하게 극한으로 올 수가 있겠구나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치워주셔야 되는 게 맞아 정말 둘이 잘 사는 걸 바라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내 딸이 잘 사는 걸 보고 싶으시면은 이거 정도는 청소를 해주셔야 된다 그게 어쩌면 부모님의 마지막 도리라고는 난 얘기하고 싶지는 않거든 도리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게 도리이지 뭐 자식한테 해야 되는 기본적인 도리가 부모는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그렇다고 어긋나게 부모 노릇을 했다고 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시집을 보냈으니 어쨌든 옛날 어르신들 말로는 옛날 분들 말로는 넘의 집 식구 된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자살기를 치워주는 거 왜냐? 사위한테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힐 거거든 이런 거 잘 믿거나 이런 사람 아니거든 이 사위부는 내가 나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지 이런 신을 믿고 무당을 믿고 뭐 저를 믿고 이러지를 않아 별로 내가 개척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그럼 내 눈에 보여 봐 이런 식으로 나올 사람이야 근데 그거는 엄마가 따님을 위해서 처리를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겠다 그렇게 한마디로 어떤 예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치워주는 거 내 딸이 잘 살기 위해서 이걸 치워줘야 된다 오케이 접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라 나 오늘 엄마랑 처음 만났어 근데 이 집에 무슨 귀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게 둘째 따님 분을 보니까 첫째 따님 얘기할 때는 그런 게 안 보였어 둘째 따님 얘기를 하니까 그게 보이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육춘 육춘 둘이나 자살 얘한테는 작은 할아버지 자살 어쨌든 집안에 자살기가 있으면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내 딸이든 아들이든 내 자식한테 영향을 안 끼치면 그냥 그러려니 해 지나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영향을 끼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팩트인 거고 이해하셨죠? 네 이제 되셨어? 아니 그리고 또 앞으로 뭐 계약을 하나 상가를 계약을 해놨는데 응 응 그게 이어져 갈 수 있을까 누가? 작은 애 따님이 상가를 계약하셨다고? 네 입점을 하신 거야? 계약금 만들어놨어요 근데 돈도 없고 그런데 잘 될 수 있을까 뭘 하시려고? 아니 그냥 그냥 사놓기만 한 거예요? 임대놓고 그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내가 뭐 돈이 됐던 밖에 나가서 일을 했던 중요한 거는 그 팩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자살기부터 우선 치우고 봅시다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뭐 금전 건강 모르겠고 우선 정신적으로 폐해를 입지 않으려면은 자살기를 어쨌든 먼저 치워야 되는 게 맞다 우리 왜 일을 할 때에도 순차적으로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일을 끝내놔야지 다 함께 오고 다음 걸 끝내놔야지 또 그 다음 게 오듯이 이 따님분은 그걸 먼저 처리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금전도 들어오는 거고 그래야 우울증이 들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뭐를 재테크를 하던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대답은 그 질문은 시기상조이니 자살기부터 제대로 치우세요 안 그러면 이게 더 묵어지면은 묵은 때가 되고 그 자살기가 묵은 때가 돼버리면은 나중엔 치우기도 더 힘들어지고 버겁습니다 아이한테 그래서 다른 집에 다른 집 사람이 이미 됐잖아 마지막 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뭘 하든 그 자살기는 어쨌든 치우셔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되셨어? 더 궁금하신 거? 제가 제 앞으로 땅이 좀 있는데 그걸 내놨거든요 엄마 지금 내놓은 거를 왜 돈이 급하셔서 내놓으신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조금만 더 가지고 계시면 안 될까? 얼마나? 내 나이 압수자 7 될 때까지는 그래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1년도 금방 가고 2년도 금방 가잖아 근데 7자 때 내놓으래 왜냐면은 이게 당장 팔린다고 소리도 안 나오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서 팔리게 되잖아 그러면은 무언가 약간의 헐값이라고 뭔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놓을 바에는 내 나이 7자를 다르면은 문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 운이 있어 그래서 차라리 7자 때 내놔라 지금 조금 급하더라도 헐값에 팔리는 것보다는 진짜 무슨 어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헐값에 그렇게 팔리기보다는 그래도 제 값을 봤던 조금 던져봤던 지금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거 아니면은 우선은 냅두고 계시라 소리가 나와요 아 후려치기 후려치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 7자 때에는 문서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활발하니 그때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그건 엄마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강요를 할 수는 없어 근데 아무래도 7자 때 문서의 움직임의 수가 들어오니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거다 분명히 이게 만약에 올해를 지나서 내년에 팔린다고 하면은 어이씨 이거 좀 뭐지 이거? 손에 되게 많이 보는 거 같은데? 이 소리가 나와도 나 안 하셨으면 좋겠어